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내로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 나와 모든 송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주의 업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짜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칠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우리 1절만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온성의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에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하나의 말씀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하래되 요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록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메이슨 성막운동가 나의 24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산업을 두고 또 빛의 경제를 두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을 하는 모든 중직자들 또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2, 3, 7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이 있듯이 모든 지역에 우리가 알루티시를 세워나가고 또 오늘 성막운동, 성전운동, 교회운동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막운동, 성전, 또 교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이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이슨은 영어지만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조각하는 분들이나 또 석공으로 어떤 건축을 하는 그리고 신전을 만드는 그리고 성전을 만드는 사람을 메이슨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이슨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든지 또 신전을 지으면서 그 받은 대가로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계속 3단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프리메이슨 그리고 뉴에이지 그리고 이 유대인 단체가 안타깝게도 많은 경제적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고 예수 그리스도 그 운동을 막는 일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막강한 그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무력화 시키는 일에 쓰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3단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으로 사단과 마귀 영적 싸움과 함께 오늘 이 3단체와의 싸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는 메시지지만 메이슨 전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 제목으로 이 메이슨의 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이 홀리 메이슨으로 또 산업인으로 또 지역을 살릴 지역사령관으로 또 랩런트를 살릴 중요한 응답가진 중직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홀리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죠. 구별된 사람 그게 성도고요. 구별된 집 그게 성전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돈이나 또 성공이나 물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는 홀리 메이슨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우고 또 알렉트실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중요한 응답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고요. 2, 3, 7과 치우 서밋을 향해서 가는 교회입니다. 제1, 2, 3 알렉트실 또 4, 5 알렉트실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1, 2, 3 성전을 하나님이 무료 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뜰과 또 2, 3, 7과 치우 서밋이 없다면 교회당 조차도 우상과 같다.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허락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만큼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고 2, 3, 7과 치우 서밋을 향하는 교회임을 믿고 오늘 홀리메이슨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성망운동을 통해서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조금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메이슨입니다. 우리는 홀리메이슨입니다. 그냥 메이슨이 아니에요.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단의 심부름, 마귀의 심부름하는 메이슨이 아니다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6월절의 은약 그 은약을 붙잡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메이슨 운동이죠. 그리고 다미토 보십시오. 다미토 수많은 전쟁 속에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겁니다. 이게 메이슨입니다. 한 사람인데 이렇게 중요한 메이슨 운동을 해 나갔다는 거죠. 또 바벨론 포로 때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여호와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린 인물들이 있죠. 이게 메이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되는 거죠. 또 4등제에 나오는 초대교회 인물들 또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메이슨 운동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연약한 인물과 또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저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메이슨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쓰시고자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다. 그 은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막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성전 이 교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은약계죠. 은약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면 우리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자 렘룬트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삼속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내용입니다.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내용이 바로 은약계죠. 그 은약계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떡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은약계 안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게 24 기도입니다. 향단을 끄트리지 마라. 이 말은 뭐냐. 24 기도 속에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등불도 있습니다. 24시 불을 밝히는 교회. 교회는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습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교회는 가정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24시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2, 3, 7, 5천 종족 세계보금하는 귀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24시 등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마강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늘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건 옳은 치유가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말씀 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성전은 물두멍을 두고 치유와 능력과 모든 제사함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전이죠. 그리고 세 가지 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더블 날씨 때 들으면서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당을 문 닫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보고만 에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를 수 있지만요. 교회당이 실제 문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당을 문 닫게 하시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요. 세 가지 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들을 그 세 가지 들만 있는 우리 하나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름이 있죠. 성령의 충만함 또 성령 안에서의 내주 인도 역사의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성령 충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붙잡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성전 선막이 있죠. 교회는 4등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교회죠.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능력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 2, 3, 7, 5, 천 보구마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교회죠.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교회와 교회당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또 유럽 교회에서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헝검을 하자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웃는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헝검하자는 이 내용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살려야 됩니다. 알루티질 도둑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이 비웃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헝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그 11조마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교회만큼은 이 성막운동 교회운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플랫폼 바스만대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지역에 전 지역에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성막운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지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에게 오력 충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절대 제자 부쳐주시고 2, 3, 7 보금경제 가진 제자를 부쳐주셔서 2, 3, 7 과 5천종족 또 선교와 모든 랩런트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많은 사람을 치우게 하시고 또 제자 남기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중지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의게 되게 하시고 지역 지교의 사령관으로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랩르드의 발반으로 또 237 빛의 경제 축복으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릴 경제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유년부 초동구 지금 집중훈련 우리 랩런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훈련 때 받았던 WRC와 또 HRC 메시지가 우리 모든 랩런트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랩런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영육관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 자리가 성막 운동의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중복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제 목 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성막 운동 성전 운동 교회 운동 알루드시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신transorit 사랑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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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계 정 мик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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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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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